저 좋은 아침 오늘은 운동장 안들어갈거다 오늘은 안 들어가 레오야 오늘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야 일요일 아니야 금요일이야 금요일 곰돌이 표정도 왜 그래 안 들어간다니까 아 저 껌 씹고 있는데요 지금 풀꽉 씹고 있다구요 야 안 들어갈 거야 오늘은 어질리트 해야 될 거니까 지금 뛰면 안 돼 용찬이 뭐하는 소리대? 운동장 들어가자는 소리죠? 안돼 오늘 운동장 안들어갈거다 그러면은 간식이 맛있는 간식이라도 내놓으세요 알아떠 더 맛있다고 맛있는 간식을 주도록 하겠다 딜? 오 운동장이 안들어갈거면 안으로 돌아가고싶어요 문 들어주세요 정말 간식먹고싶다구요 그랬 interessant 그러면 줄을 서서 들어가시오 북적북적 주방